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6주간 우리는 영상 이해를 위한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이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컴퓨터 비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. 요즘 딥러닝 분야와 더불어서 아주 굉장히 핫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상 이해에 전공을 하고 계시거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옵티미제이션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강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. 만에 하나 여러분이 영상 쪽엔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그냥 영상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은 하지만 옵티미제이션, 최적화 기술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또 이 강의가 그냥 최적화 기술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이번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간단한 기본적인... 그래서 개인적인...